한글자막 by 한효정 흥보재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흥군 복사고 백은 물없음 복 허중어 두 무뚝 높이 떠 불어사 변을 살펴 보니 서척지척이여 동해 창박 너구나 중중공을 올라가니 그 자기 놈 놀고 상역토 하역토 오자 그 바라보니 곧 조통 남가는 내는 북을 둥둥 울림며 거기야 거이야 저간이 온 복귀 범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승청은 각비해라 다라고 난 적 이러니 갈대를림에 물고 일점이죠 떨어지니 평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장의 왕래헌이 서장천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황릉조 들어가 이십오 년 단야월은 단주까지 쉬어 앉아 북현성을 과다보고 홍황대 올라가니 공허 대공허 강자유 황홍으로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보관 백군천지 공유유로 금둥을 지나여 주사촌으로 가 공숙창과 돌이 되라 남매화을 좋아 저 우연에 벌렁 떨어지고 이순을 지내요 개명산을 올라 창자방은 간보도 고담병산 올라가니 칠송단이 빈터요 현재 지간을 지내요 창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현경을 들어가 황국전에 올라앉어 바로 장완 북경호구 청량문 내다라 장달문 지내요 공간을 들어간 산미륙이 백이로다요 동실뱅이를 순숙히 지내요 강녹강을 건너 흐주를 다다라 영구탑 동군정을 나앉어 사면을 돌아보고 한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초령을 넘어 부산파마 활마국에 강동다리 건너 평양의전 광정 오병두를 구경하고 대동강 장김물진에 송도를 들어가 말올 때 관묵정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임 진각시각을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대령 대원맥이 중년만으로 흘리죠 음악음성 붕괴 오고 등당 영춘 희도라 도봉마비로 흘리소사이고 삼각산이 삼겹군나 문물인 빛 민허고 풍물속이 흐히히히 하얀 만만새 지금 당이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함양이요 운봉함양 두걸 품에 흥보가 사는 디라 저재비 거동을 보아 박신을 입에 물고 거주모 둥둥 높이 또 남대문 박성 내달아 칠패패패 배달이 지네 내 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나여 남탈의 고개를 넘어 두춤 직접 벨리고 거주모 둥둥 높이 또 흥보 치 벨당 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보가 위에 올라앉어 제재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언지 우지 베요 닭지덕지 얼지언지 은지 덕지 수지차로 삼지 표지 내지메요 내려온 흥보가 보고서 좋아 다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 가 이즈러 당상 당하 비가 빌릴 편편이 돋난 고통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북해 흥룡이 여긴 중풍을 못 채우고 간으로 넘는 듯 한산 봉광이 축시를 물고 화동석으로 넘는 듯 북어 정하기 단추를 물고 송백 간으로 넘는 듯 안으로 펄펄 날아들지 흥부가 보고 괴력여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량각이 화가전 고색당 사로카 흑은 흔적이 아리로겅 아리로겅 아니 걷지 않으니 내 제비 저 제비 고동을 보아 고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저리 넘 놀다 흥부 양주 안전 앞에다가 박씨를 두고 던져놓고 애호등 가루로 날아간다 아따 가난이야까지만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흥부가 싹 잊어먹잖아 이거 해야 돼 박씨 하나를 뚝 드려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협의 영감 체비가 연씨를 물고 왔어 흥부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운운하고 동편 전화 끝에다가 걸음 놀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는다 박세통이 열렸겄다 박세통이 열렸겄다 그렇지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데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그제 시작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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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허면은 잘 타는 곳 한 번 다시 하나 복개다 거는 곳은 시작 복개다 거는 곳은 우리 화면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쌍신지왕이 집자리에 꺼두고 질적은 병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목숨전의 발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로여 미찌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엎어버리고 앉아서 설리 둔다 연습을 안하다가 살짝서 오락가락은 다 가락이 그라제? 그리스는 자야 한다 그동안 다 배운 곳이 다 허사자네 연습을 안하네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삼신부터 해볼까 삼신지왕님이 집자리에 꺼두고 질적은 명과 수복을 점지하느냐 그렇게이 목숨전의 발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로여 미찌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엎어버리고 앉아서 설리 둔다 확실히 낫다 두 번 넘게 두 번 넘게 안그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촌양가에 심취했다고 봐야돼 그리 안그려? 점점이 계속될 후 윗자에 있어서 성격이 더 나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